자 주술사네요 어그로 주술사는 세죠 왜왜왜왜 이겼잖아요 왜 뭐가 문제죠 뭐 잘못됐나요 아 아 아까 아까 아 이거 깜빡했네 깜빡했네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아까 올렸던거 까먹었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시 올렸어 설마 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걸 뭘로 보시고 자 상대 이걸 예상해서 이거 대신 이걸 넣으면 다음에 이게 물의 정력이 나갈 수 있죠 깜빡한거지 오케이 이거는 상대가 2매모 끼면요 블링트론으로 무기 깰 수 있습니다 블링트론으로 2매모 깨버릴 수 있어요 어 강화철태? 써야돼 이건 블링트론이고 나발이고 지금 써야됩니다 블링트론으로 2매모 깨끡한거지 아 이거 잘나온다 다가오는거지 아 3 3 3 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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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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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의 푸르메 다패 오예! 오예 힐카드 다음 턴에 할게 마땅치 않은데 힐카드 자 나와라 눕쇠 눕쇠 산성 눕쇠 왜 한 대만 때렸지? 오 리노잭스 오케이 어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요? 이래놓고 이거 어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? 얘네 엄청 세거든요? 리노잭스 나왔어요 여러분 티치도 있고요 이거 아무리 때려봐야 내가 죽나 대지의 무기 한 장 썼거든요? Torah 다음 뒤에 줄 수 있는 체대들이 꼬옥 오오 뿜바 빠밤 이겼죠? 이겼죠? 하아.. 미리 바꿔놓습니다 2승 남았죠? 오 연승이.. 지금 연승했어요 2연승 지렸다 지렸다 자 다시 흑기사의 장에 갑니다